나 진짜 결혼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? 그냥 어떤 결심? 그냥. 아, 이 사람이 내 운명의 짝인가 보다라고 느꼈던. 그냥 처음 만났을 때였던 것 같아요. 그게 강렬한 어떤 뭔가가 딱. 얼마나 잘생긴 거예요? 처음 만났을 때. 어떻게 해서 처음 만나게 된 거예요? 아, 주선자분이 계셨어요. 믿을 만한 분이 딱. 네, 제가 뭐 소개팅을 한 번도 한 적은 없었는데 어쩌다가 그냥 편하게 같이 어울려서 놀자, 밥 한 번 먹자 해서 그냥 편한 차림으로 나갔다가. 그러면 첫 소개팅, 생애 첫 소개팅에서 만난 분하고 결혼하신 거예요? 어, 그렇죠. 대답이 좀 늦게 나오는데. 네, 맞아요, 맞아요. 이야,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. 아니, 그런데 싸운 적 없죠? 네, 그래도 크게 싸운 적은 없어요. 저희가.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좀 화가 나면 약간 좀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져요. 그때 바로 얘기하지는 않아요. 그런데 좀 지나서 사실 이랬어라고 지나서 좀 얘기하는 편이죠.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싸움이 잘 안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성격들이 참 좋으시네요. 신명한 거죠. 그다음에 참고 있으면 커지더라고요. 점점, 점점. 그것도 머리 아프네. 그래. 네. 하하하하하. 하하하 ho... 네. 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